자, 첫 번째 달려보죠. 다 쓴 기름까지 쓱! 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불 꺼진 가게 앞을 서성 있는 저 검은 크립자. 가까이 다가오더니 말이죠. 입간판 뒤에 쌓아둔 기름통을 양손에 번쩍 차차차차차차차차 어디론가 들고 갑니다. 며칠 뒤에 다시 왔어요, 저 사람. 이번에도 기름통을 번쩍 차차차차차차차 들더니 또 챙겨들고 임한 총총입니다. 양 변호사님, 딱 봐도 기름 도둑 같은데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저거 바로 폐유랍니다. 폐유, 그거 갖다가 어디에 쓰려고? 사실은 폐유라고 해서 그냥 버리는 기름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일 자체는 지난 22일하고 24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 영등포구의 물레동에 있는 한 치킨 주점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름이긴 하지만 저 폐기름이 보통 한 통에 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랍니다. 진짜요? 폐기물을 붙여서 그렇게 수거를 가서 다른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물건이 아닌 겁니다. 근데 7통을 훔쳤으니까 14만 원어치인 거고요. 저 주점에서는 식용유 업체 저 폐기름을 반납을 하고 대신 차액만큼 돈을 지급하고 새 기름을 받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생기름 값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저 폐기름을 쓸 데가 있다라고 돈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 어떻게 알고 훔쳐가는지 그리고 보면 CCTV 안 잡히게 멀리 차를 세워놓고 저렇게 훔쳐간 겁니다. 왠지 이런 사정을 좀 아는 사람 같아요. 다음 이어가죠. 매일 가방 속에 추섬, 추섬입니다.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가게에서 황당한 횡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먼저 퇴근할게요. 여성 직원 나가자. 포장대로 가는 저 남성 보세요. 미리 담아둔 타코야키를 하나, 둘 옮겨서 저렇게 소스를 뿌립니다. 주문 들어왔나요? 쌓아놓은 타코야키를 준비되어 있던 다른 타코야키도 전부 포장해서 그걸 자기 가방 안에다가 저렇게 쑥 이것도 모자랐는지 두 박스를 또 쑥 역시 가방에 챙겨 넣습니다. 며칠 뒤에 이번에도 여성 직원을 배웅하는 남성 곧장 또 타코야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또 금세 봉지 가득 가득 뚝딱 이번에도 가방에 쓱 넣고요. 이번에는 휴지 아래에 뒀던 음식까지 쓱 가져와서 가방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걸 한 달간 매일매일 저렇게 챙겨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 많은 걸 먹었을까요? 참 신기한데요. 일단 저희가 제보자의 타코야키 매장입니다. 저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저기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는 다른 지점에서 아예 매니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한 달 동안 정말 매일같이 30차례에 걸쳐서 타코야키를 421 상자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게 피해액으로 따지면 310만 원어치고요. 매일같이 15상자씩 가져간 꼴입니다. 처음에는 제보자가 횡령 사실 인정한다 그리고 7월 급여 반납한다 각서만 쓰면 넘어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성의 태도가 바뀌면서 결국 해고 결정했고요.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직원들도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명도 횡령 방조죄로 고소을 난 상태고요. 지금 횡령 합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됐는데 합의를 해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참고로 이 직원 측에서 제보자랑 제보자를 도와준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또 와중에 걸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이 직원이 제보자를 7월 한 달 급여 그리고 8월 분 5일 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겁니다. 사실 들으시면 되게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근로자의 급여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리 횡령이나 절도 같은 사건을 저질렀더라도 그 금액하고 급여하고 별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거나 자기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신고를 그렇게 덜컥해놓고 지방고용청에서 만났을 때 앞으로 고생 좀 하실 거예요. 이렇게 또 제보자를 놀리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걸 지급을 안 한 것은 잘못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저는 종종 상담을 하거든요. 꼭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중담에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지기 배부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중에 자칫 잘못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걸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말씀은 박 변호사님 너 내 거 훔쳐갔잖아. 나 월급 이걸로 뗄 테니까 안 줘. 월급 깔 수 없다. 그렇게 근로기준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될 여지는 있는데 일단은 이 사람의 이 남성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좀 남는 게 있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라고 하고 오히려 지금 말한 것처럼 월급 안 주고 무보수로 일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증거를 좀 보자고 제작진이 얘기를 하니까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제보자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두 번 정도 매장 마감 후에 남는 게 있으면 좀 가져갈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하라 한 거지 이렇게 몇 백 박스 가져가라고 한 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진상 고객이 이사 갔는데 점점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택배기사와 고객이 나눈 문자인데요. 택배 배송 완료. 그런데 저 이사 갔어요. 여기로 갖다 주세요. 그건 님 사정이고요. 찾으러 가세요. 두둥. 아니 나한테 지금 전화도 않고 택배 돌려요. 뭐 이런 택배가 다 있어. 당신 내가 민원 넣을 거야. 자 심지어 마지막 결정타가 있습니다. 문자 그만 보내 이 벌레 같은 인간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사 간 새 주소지로 택배를 보내달라고 자기가 써놨어야지 왜 택배기사한테 난리일까요? 저게 이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문자 캡쳐본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택배기사는 평택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물건을 배송을 했는데 이 해당되는 고객이 최근에 평택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이사 갔는데 왜 나 대전으로 갔는데 왜 그게 평택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전으로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 웃으신 거죠? 네. 제가 좀 약간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겁니다. 그런데 이 택배기사가 전국 단위가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택에서 택배를 하시는 분은 거기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대전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택배기사가 아니 송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전화도 안 하고 배송을 하느냐. 민원을 넣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택배기사분도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라고 상대를 차단하고 끝을 냈다는데요. 글쎄요. 저 물건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평택에서 대전은 100km 차로 달리면 1시간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글은 지금은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젖은 하늘의 날벼락. 아니 마른 하늘이 아니고 도로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만나보시죠. 좌회전 차로에 있던 승합차. 그런데 갑자기... 안 돼 안 돼 안 돼. 불박차 꽝 했습니다 승합차. 아니 그냥 가만히 좌회전하지 거기를 왜 꺾어. 그렇죠. 좌회전하는 차선은 가장 좌측 차선에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그렇게 차선에 맞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좌회전하면서 결국은 노란 승합차하고 덤프트럭하고 추돌사고가 지금 일어났는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제한속도가 80이라고 하는데 단속카메라 60이 적혀있다고 해요. 그래서 80인지 60인지 고분이 좀 애매하고요.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속도가 좀 20% 줄여야 될, 감속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덤프트럭이 정속 주행을 했는데 사고가 났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거로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저기 좌회전하고 있는 노란색 승합차 잘못한 걸로 보이는데 노란색 승합차가 덤프트럭 또 가실이 있다고 이걸 8대2 정도로 지금 공원 분쟁 조정위에 넣은 상태고요. 속도를 위반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올 때마다 양손 가득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저 멀리서 어슬렁 어슬렁 걸어오는 저 남성.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곧장 비닐봉지를 딱 뜯더니 아이스크림은 그냥 마구마구만 저렇게 챙기죠.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저렇게 막 담더니 한 봉지 가득. 예, 자, 그러고서는 뒤돌아 다른 냉장고도 일단 나갔어, 양손 가득. 자, 그리고 또 왔어. 며칠 뒤에 모자를 쓰고 왔네요. 자, 지난번과 똑같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막 챙겨 담더니 양손 가득 들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만 총총입니다. 자, 무인 점포 냉장고를 우리 집 부엌 냉장고처럼 쓰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네, 서울 중랑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인데요. 지난 날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저 남성이 저렇게 매장에 아주 규칙적으로 들어옵니다. 까만색 비닐봉지를 뜯어서요. 이 두 개의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채워서 양손 가득 들고 나갔습니다. 이걸 우연히 확인을 하고요. 피해액이 25만 원 정도 되기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토요일마다 오잖아요. 지난 20일에 경찰이 잠복해서 잡았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귀가 안 들린다. 나 처음이니까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글쎄요. 그리고 제보자랑 통화를 했을 때는 직원이 없더라. 그런데 내가 결제 방법을 잘 몰라서 훔치게 됐는데 선처해달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CCTV 자세히 보면 가게 안에서 직원이나 제보자가 아이스크림 채우고 또 일하는 사람 있을 때는 바깥에 있다가 사람 없어질 때 들어와서 챙기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걸렸구나. 아이고 이런 이런 이런.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딸의 남자친구의 어머니입니다. 딸의 남자친구의 어머니.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로 어젯밤에 보내주셨어요. 40대 여성의 사연이고요. 딸이 20대 초반입니다. 사귄 지 몇 달 안 된 남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 남친이랑 딸 남친 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이 썩는다고 합니다. 일단 딸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요. 남친, 딸 남친 역시도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남자친구 집에 오랜만에 그 어머니가 오신 거죠. 아들 집 왜 이렇게 더럽니 얘기를 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다혜 그러니까 사연자 딸입니다. 다혜 내 집도 이렇게 더럽니? 왜 다혜가 와서 청소도 안 해주니? 라고 하셨다는 거죠. 또 한 번은 딸이랑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 남자친구 어머니로부터 자꾸 전화가 옵니다. 아들한테 옆에 다혜 있냐고 계속 확인을 하더니 왜 맨날 너네는 그런데 외식만 하니? 혹시 다혜가 요리도 안 해주는 거니? 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딸 남자친구가 그 어머니한테 아니야 아니야 우리 다혜 요리 완전 많이 해줘 너무 맛있어 라고 답을 하고서요. 다혜한테 그러니까 딸한테 나 잘했지? 했다는 겁니다. 아직 한참 어린애들끼리 사귀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에게 당연하게 청소랑 요리를 바라는 상대 어머니 또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눈치 없이 자기 잘했냐 이렇게 묻는 딸 남친 때문에 너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쪽 어머니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아들 둔 엄마 원래 이러시냐 이거 자꾸 손을 넘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9천여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머 진짜 살다살다 별거지같아. 아니 여보세요 여사님. 도대체 누이신데 우리 다혜가 그 집 아드님 자취방을 청소하고 요리를 해서 갖다 바쳐요. 애들이 뭐 결혼을 하기로 했어. 동거를 하기로 했어. 아이고 정말 콩콩팍팍이라고 하시라고.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내미까지. 응 엄마 우리 다혜 나한테 요리 완전 잘해줘. 아이고 진짜 쌍으로 웃겨. 야 다혜야 지훈인가 그놈하고 당장 헤어져 동그라미. 아 지금 이장연 기자 안 들은 거예요?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남친 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이 양반 말하는 것 좀 보소. 여보세요 다혜 어머니 요즘 애들 잘 모르시는구나. 남녀 연인 중에 하나만 자취하면 연인 그 이상이에요. 이거 왜 이래. 아이고 또 딸 키운다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봐. 아주 그냥 과연 그쪽 따님이 엄마한테 이실 짓고 다 했을까. 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훈이가 더 잘나고 멋있어요. 아쉬운 거 없거든요. 야 지훈아 다혜랑 당장 헤어져 X. 뭐 하는 거예요 지금. X입니다. 방송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자 박 변호사님부터 갈까요? 잘할 것도 없고 손을 넘어서 한참 넘은 것 같거든요. 개입할 것도 아니고요. 개입한 내용도 지금 웃기잖아요. 밥을 해주라느니. 또 더 웃긴 거는 아들이 내가 잘했지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과감입니다. 그렇게 교육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사귀게 되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사귀는 게 맞지 않나. 헤어져라. 헤어진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값질을 할 수 있는 시어머니 예비군인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요리, 청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해당되는 여성이 20대 초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려면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거를 한다고 해서 남자의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제가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어디서 연속 것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것을 지금 현재 20대 초반인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어머니 나이들도 40대라 그러는데 너무 이거 좀 빠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콩콩 파판. 콩콩 파판. 아니 가족이라든가 남녀 문제에 있어서는요. 생각해보면 집안마다 상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집안마다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보통 사람들은 이럴 거라고 뛰어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존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헤어지라 말아라를 떠나서 저는 걱정하는 건 혹시 다혜가 잘못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스라이팅 당할까 걱정이에요. 어머님이 설령 헤어지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절대 그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건 확실하게 다혜한테 주지시켜 주십시오. 안 그러면 엉뚱한 진짜 시집살이 사서 하게 됩니다. 엉뚱한 시집살이를 사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선택을 한 우리 이재용 기자의 생각은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연자분께 다혜한테 헤어져라 마라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일단 버벗이라는 의미에서 X 선택을 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경험을 좀 보면 20대 초반에 살짝 대여봐야 나중에 또 보는 눈이 생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 그래서 아직까지 큰 문제로 가지도 않았고 또 결혼할 사이도 아니니까 일단은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두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X 선택을 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손공주님, 여친이지 가정부가 아닙니다. 주머니. 행복그자님, 아직 결혼도 전인데 저러신다고요? 이불박 풍경님, 빨리 저 남자 엄마한테 넘기고 어서 헤어지세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포. 이제 여러번 회선 다니ruction이 이렇게 방할 수 강화 화장을 관리가 담아요. 식무원으로 NFT가 살고 있는 곳 bits 이건 없게 allá. 예산 축제 pracy 만약에 Lord 그것도 사랑하는 BBC divulgu paralyzed sanitizer 법eur spreading Qurul 따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